오빠, 나 오늘 집에 안 가도 되는데. 어?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데? 나 오늘 저녁까지 과제 넘겨야... 엄마, 엄마, 야, 야, 등신 새끼. 야, 그거는, 어? 남녀가 성스러운 시간을 만끽하자는 거 아니야. 아담가, 이브. 아이, 나도 아는데 아직 진리가 안 됐다고. 엄마, 야, 너 다시 한 번 또 나한테 타이밍 여부한테 해봐. 뭐라고? 야, 너 설마 처음이니? 어우, 안타까운 새끼야. 어우, 새끼. 족발 먹고 싶은데 운전대가 없네. 일단 타이밍이 올 거야. 그것만 들리는 거야. 오빠, 급하다고 바지부터 막 벗지 마. 그, 배달은 될 것 같은데. 시켜 먹을까? 만약 다시 타이밍이 왔다, 그럼 뭘 준비할 거야? 땡땡! 넌, 넌 틀렸어. 넌 입이 글러먹었어, 너랑. 아, 뭔데? 어색한 분위기를 깨줄 수 있는 술, 주스, 콜라, 뭐 이런 거 말고. 오빠 다 샀어? 어, 다 샀어. 이제 갈까?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서 사. 뭘? 가자. 오빠, 뭐 샀어? 그냥 아무렇게나 둘러대. 충성껌? 충성껌. 그리고 또 뭐 해야 될 거 있어? 좀 평소와 다른 모습? 다른 모습? 어우, 야, 너처럼 그렇게 어리바리 까는 거 말고. 아, 오빠가 마실래? 남자다운 모습. 저, 저, 소민아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잠깐, 화장실 좀 세게. 있었어? 응. 어, 잘했는데 눈매가 있더라. 형,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? 뭔 일 있어요? 그랬는데 잘 안 돼가지고. 그런 걸 왜 현수 형한테 물어봐요? 들어봐요. 둘이 그래도 영화는 보죠. 이거? 그런 상황이 오면. 어, 디즈니는 안 돼. 디져도 안 돼. 오빠 보고 싶은 거 있어? 제목은 너무 노골적이지 않은 걸로 다가. 알죠? 이거? 음, 그림자. 무슨 내용인데? 그림자 나오는 건데 그냥 50가지 그림자 놀이 쇼쇼쇼. 뭐, 뭐, 그런 거. 용화도 잘 골랐겠다. 이제 남은 건 딱 하나. 아, 아, 잠깐만. 아, 오늘 짝짝인데 괜찮아? 아, 형. 팬티도 챙겼지. 아무거나 입으면 안 된다. 최소한 개스나 켈빈클라인 정도? 어, 아빠. 너 아빠 팬티 또 입고 갔냐? 아니, 뭐 그런 거 때문에 전화했어요. 아, 그거 구멍 난 거를 왜 그렇게... 아, 괜찮아요. 아, 리본 다시 메주려고. 아, 이거... 아, 이거. 이쁘다. 아, 이쁘다. 용 표정 왜 이래요? 저 새끼 차였대. 왜요? 누구한테요? 몰라. 혼자 썸테나 있어. 야,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말라 그랬잖아. 어휴... 괜찮아요.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후회는 없어요? 한강 물 봐줘. 데려다줘서 고마워. 어... 들어가. 솔직하게 얘기해서 후회는 없어요? 그 소민아! 응? 어... 나 오늘 집에 안 가려고. 괜찮아? 어, 괜찮아. 근데... 불 끄고 와. 응.